저 벌금 나왔습니다. 아 얼마 전에 불법치 비판 그거? 얼마 나왔는데? 30만원이요. 30만원?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. 내가 월급 받으면 바로 줄게. 들어가자. 아닙니다.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. 저 선배 정말 사랑하나 봐요. 뭐? 야 너 사랑이란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. 저 이런 말 여자한테 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입니다. 저 선배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얘가 정말 난 연안하면 남자로 안 봐. 저도 연상 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선배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. 근데 그래도 사랑합니다. 야 정신 차려! 어머 얘 왜 이렇게 저돌적이야? 은근 상남자네. 그대 노는 우리 감사합니다.